오늘은 이정도만 해야겠군 위대한 마스터가 되는 길은 험나다일까? 어? 뭐야 아 방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다 진짜 방 뒤에 아 저 안되면 또 뭐야 어 씨 다리 아 순수하다 어? 뭐야 뭔가 순수함이 있는데 느낌이 어? 저거는? 양손에 뭐야 이거 끝나? 이거 안쳐? 이거? 이거 안쳐? 뭐야 더프의 꿈속에서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었다 하이 아이콘의 아이콘이 컷에 오르는 것을 맞춰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세요 를 이용한 손을 위아래 움직여 초록색을 맞추세요 중화성부터 나오면 자우로 흔들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대요 자 그럼 혼지삼아서 응원되봅시다 하하하하 뭐야 잠깐 어? 이게 뭔데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미chio 미처겠다 뭐 우왅 Befor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충분히 즐기셨나요? 어우 뭐야 나도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좋은 꿈을 꿨어 어? 잠깐만 피규어 하나 부족해 한 명 없어 어? 발그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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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